마스크 좀 쓰세요 아까도 안 쓰고 있더라고 형님 집에 어렸을 때 그 유년시절 때 굉장히 부자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배우의 길로 평생 이렇게 가게 되는지 그 시골에서 변상 같은데 그 진짜 시골촌이잖아요 여보세요? 고흥? 고흥 어디야, 고향이. 변산 어디세요? 채석장인데 돌 쪽으로 문 대잖아요. 맞잖아요. 전라북도 부안이지. 부안은 변산면이고, 나는 이제 부안 읍내에 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영화 측으로 거길 간 거예요. 부안 변산면. 그때 당시 말해서 찬연대는 무장했지 모르겠지. 홍길동 거기를 이경규 씨가 그걸 뭐냐면 잠깐 단역으로 나오고, 심현노 씨가 중공했던 거 그걸 내가 조연출했어요. 그래가지고 변산까지 가고 막 그런데 멀어도 멀어도 엄청나게 멀어. 지금은 그 관광지대 따르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멀었지, 도로가. 채석장이 있고 거기가. 채석장이 아니라 채석강. 아, 채석강이요? 격포 채석강. 맞아, 맞아. 아니, 어렸을 때 집이 원래 그렇게 되게 지지죽지. 어렸을 때 굳이 아는 사람 뭐 있어. 부약이 살았다는 것보다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끔 해줬으니까 그냥 저기 한 거지. 그러고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았지 뭐. 촌에서 잘 사러 와요. 그리고 얼마나 잘 살아요. 저는 곰신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이 형님 이야기 들어보면 땅에다 발을 안 디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흙에다 발을 안 디뎠 거잖아. 공정도양했나? 그만큼 부잘한 뜻이야. 근데 어떻게 해서 배우의 꿈을 키우게 됐냐 이거죠. 그 식으로 해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계속 운동만 해왔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운동만 해왔는데 중학교 때부터 선생님들이 나를 원서를 써주기를 중학교까지 구한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원서 써주고 너는 예구를 가라. 선생님들이 내가 레크레이션 부장을 했어요. 예, 오락 그냥. 꼭 그 한마디 쓰고. 원래 오락이 아니라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래,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 사투리 쓰지 마, 사투리. 이제 그때만 해도 내가 그때 희한하게 모창도 잘하고 원맨쇼 비슷한 걸 했었어. 잠깐 보이시죠? 아니, 지금은 다 잃어버리지. 아니, 그거 했던 걸. 안 하니까. 그래 놓고 이제 그 왜 국어, 영어, 수학 이런 시간에 애들 졸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날 불러요. 송경철 나와. 그러면 내가 나가서 웃기는 거야. 내가 나가면 애들이 눈이 번쩍 번쩍 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시 내가 웃겨주고 바로 수업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야 너는 예고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는 뺑뺑이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 말했는데 원서를 써가지고 나를 예고로 보낸 거야. 안양예고를요? 네. 아, 안양예고 역사가 그렇게 깊나? MBC를 내가 73년에 입사했고 안양예고 2회 졸업생입니다. 네? 그리고 안양예고를 알았다는 그 선생님이 진짜 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그래가지고 안양예고에서부터 이제 뭐 연극도 하고 거기에 영화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또 음악을 시작한 거지. 나는 이제 원래 드럼을 했거든. 안양예고에서도 우리 이제 그룹에서 내가 이제 드럼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 혹시 동기들이 지금 활동하시는 분 계세요? 없지. 그래 놓고 그때만 해도 2회 졸업생이니까 학교가 좋지 않겠더라. 그렇죠. 그게 이제 고등학교 3년, 본과 3년, 정후과 2년 초대. 그렇게 해서 이제 5년째가 된단 말이야. 그때 당시에 거기에 그래서 내가 말을... 고등학교 때부터 말을 다 거야. 승마, 수영장, 태권도, 무용 다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신필림 오픈세트장이야. 그 학교가 학교가. 학교가 안양 석수동이 있었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오픈세트장에 학교가 있는 거야. 선생님들이 누구냐. 전북 감독. 그 다음에 연극반은 또 연극 연출하시는 분들 전북선생이야. 완전 전문가들이 선생을 하는 거지. 그래 놓으니까 지금도 우리 MBC 어디 또 다른 바 타방송국에도 그때만 해도 카메라 감독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취업으로도 1등이야. 나 아주 자랑을 해서가 아니고 근데 지금은 그런 학교가 없는 게 아쉬워. 외국에도 그런 학교는 없어 그때 당시에. 진짜 배우 학교. 배우 전문학교. 지금 연예인들 꿈 많이 꾸잖아 지금 사람들은 근데 참 아쉬워 그런 학교. 지금은 이제 기획사에서 기획사 오래 있다보면 사람이 진짜 바보가 됩니다. 그 은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저는 현금 서비스라는 그게 있다는 걸 몇 년 전에 알았으니까 심지어. 그리고 전에 뭐 15년 동안 끌려다니면 모르죠. 그리고 이게 아 이 친구가 좀 동의될 것 같다. 야간업소라도 돌리고 할 것 같다. 그러면 언제 와서 봤더라도 지금 전문용으로 봣지. 그걸 반문할 야간업소 매니저들이 다 따로 봣거든요. 그러면 가을에 지금 연극을 하고. 가을이 아니지 8월인데 뭐 가을이야. 8월 14일 날 우리가 연극 공연을 하면 8월 말에 끝나는. 입추가 그 지나오는. 그러면 이제 드라마는 이제 뭐 한 두 편은 이제 좀 중고 중이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나가시죠. 그럼 서로 서로 조심하니까. 마스크 좀 쓰세요. 아까도 안 쓰고 있더라고. 이제 쓰고 해요. 아니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운동을 하시죠. 형님 혹시 협찬받는 거예요? 제가 할 때만 해도 아는 것만 해도 형님이. 지금 그 헬스나 이런 걸 해가지고 한 30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응. 정확히 할 때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 돈 다 어떻게 다 협찬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 돈을 내면서 운동을 하신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셔프폰 뭐 악기 다루고 이런 것도 다 돈 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저 뭐야 수상스키 같은 것도. 그럼. 그러니까 이게 형님 내가 봤을 때는. 어디 방송국에 출연료로 영화사나 방송국에 돈 벌어가지고. 다 재투자 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은 형수님한테 형수님이 사업가 기질이 있거든요. 형수님 굉장히 더 미인이세요. 근데 이제 사업가 기질이 이렇게 있는데. 형님은 내가 봤을 때는 저는 쓰는 쪽 같이 보는 쪽은 안 같아. 마누라한테 빌려 쓰잖아. 빌려 쓰는 건 아니지 그 형수님 들으면 서운해요. 형수님한테 사랑한다고 한마디로 이러봐. 수시로 해. 저도 얼굴 알잖아요. 수시로 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거 한번 해. 아니 뭐 요구한 것처럼 하지 말고. 여보 사랑해요 이렇게 해야지. 뭐 이걸 사자 다고 와서 웅큼하게 그렇게. 그렇게. 여보세요. 그거는 표현을 말로 표현하는 거야. 이거 얼마나 좋네. 이렇게 하려면. 우린 따라하려면 잘해요. 이렇게 하다가. 이거 지금 성인 프로 아니지. 이거 이제 편집해도 돼.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힘줘가지고 이렇게. 힘줘가지고. 이거 두라질에서 이 해군. 우린 따라하려면. 두라질에서. 두라질에서. 아이고. 좆팔려가지고 말이야. 아 이 형님이. 덕화영하고 친한 친구예요. 근데 덕화영은. 고기하러. 고기 잡으러 많이 사는데. 형님은 그건 안 하고. 고기하러? 고기 잡으러. 낚시. 그래 그래. 애들이잖아.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주는 거예요. 근데. 형님은 낚시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와 똑같잖아. 뭔 친구가 똑같잖아. 그 친구도 물을 좋아하잖아. 낚시. 물이잖아. 그 형님은. 나도 물 좋아하잖아. 그리고 난 성질을 급하잖아. 형님은 물 속에 들어가는 게. 나는 물 속에서 잡아먹잖아. 그 친구들은 성질 느긋하니까. 낚시 때 딱. 돈 들고. 이렇게 세워라. 내오라 하지마. 우린 성질을 급하니까. 지금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스쿠버들도. 저. 하면 큰일 나. 채취하네. 작사를 들고 들어간다. 그건 불법 어흡이야. 그래서. 지금은 스쿠버들도. 지금은 이제. 정화 운동이나 하고. 바다 속에 들어가서.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쓰레기 청수도 좀 하고. 그런 운동은. 봉사단체들이 무지하게 많지. 그리고 지금은. 큰. 큰. 법으로 정해져 있어. 원래 스쿠버들은. 이런 어흡 행위를 못한다. 이렇게 돼있어. 아 그래요? 그럼. 아니 뭐. 바다 속에서. 그래도 뭐. 몇 개 잡아먹고. 그러겠지만. 안 한다고. 모르지. 몰래는 할 수 있겠지. 응? 내가 내 문어는 목적을 못했으니까. 이 형님은 바다 속에 들어가면. 문어나 이 형님하고. 비슷해가지고. 고민이 안 갈 것 같아. 문어가 안 와. 나한테. 지갑을 때 나랑 비슷하니까. 문어가 안 와. 나는 문어 보면 쫓아가는데. 스쿠버들은 진짜 선수예요. 그리고. 그리고. 날씨가 좋든 안 좋든. 막 나가시더라고. 근데 원래 겁이 좀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나이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좀. 조심을 하거든요. 이 형님은. 그냥 한다니까. 네. 지금은 조심하지. 야. 진짜 몸이 진짜 좋네. 농담이 아니라. 몸이 진짜 좋아. 지금 이런 나이에. 이런 몸이 이렇게 좋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몸이 진짜 탄탄해. 그래가지고. 꼭. 옷도. 꼭 깨가지고. 그 정도만 입고. 아주 죽겠어. 아니 왜. 아니 사람이 열등감시. 느끼게 만든다니까. 돈이 없어서. 어? 너무 커지고. 못 살 돈이 없어서. 아니 이 형님이. 그 옷도 있잖아요. 이게 꼭 갖고. 명품 밖에 안 입는다니까. 돌잔 체인 가봤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입어. 그래가지고는. 그리고 뭐.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 근데 우리는. 평소에. 명품하고는. 거리가 몰라. 아니. 앞으로. 앞으로 이제. 그. 계획. 좀. 잠깐.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에. 앞으로. 계획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지금처럼. 우리 남현이하고 좋게 지내고. 그 다음에. 몸 건강하게. 그리고. 자주 만나서. 이렇게. 이런. 프로도 찍고. 내 주위 사람. 잃어버리지도 않고. 응. 내가 좋은 사람 챙기고. 그리고. 내일 생각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만 즐거웠는데. 지나간. 어제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지나가. 이 시간을 즐겁게. 네. 예. 이 형님이 지금. 수종사 그것을. 스님하고. 큰참 친하게 지내더니. 완전히. 동의돼 버렸네. 형님. 혈액형이 뭔데. AB. 나도 AB인데. 진짜 AB인이야. 나 진짜 AB인이야. 왜. 언제나. 거짓말 막 하니. 아니. 내가 그냥. BA인가. 그럼. 갑자기 모르니까. BA이다. 응. 넌 AB 해. 그럼. 나 진짜 AB인이야. AB야. 왜. 나도 AB인이야. 사람들이 지날맞다고. 그래서. 가끔. B형이라고 사기를 치고 다니는데도. AB형입니다. 근데. 난 누가 O형이 좋다고 그래서. 한참 O형으로 하고 다녔어. 저도. 저도 그랬다니까. 저도 한참 B형으로 하고 다녔다니까요. 지날맞다 그러니까. 노래를. 노래를. 이 형님이 노래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섹소폼보다 노래를 더 잘해. 그. 송경철 TV에. 어. 주로 오른 게. 섹소폼. 그리고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그. 드럼도 이렇게 가끔 보여주시고. 그때 어느 분이. 우리 그 댓글에다가. 참 좋은 글을 쓰셨더라구요. 구독자들을 위해서. 번개팅. 응?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없냐. 그래서. 아. 그것도. 서비스 차원에서는 좋겠다. 왜 구독자가. 일단.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잖아. 응? 네. 그래서. 아 그거는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다. 봐서. 내가 공연 중에 한번 해보려고. 월요일에 쉬니까. 그때는 이제. 내 팬들만 위해서. 그리고. 구독자들만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응. 그렇게 하면. 해보려고 한다 이거지. 아 그거 진짜 좋은 아이디네. 근데 대신에 번개팅 할 때는. 뭔가 조금.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냥 우연히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뭔가 그 사람들 오시는 분들도 좀. 가슴 좀 따뜻하게. 뭔가 불의 흡덕기를 좀 한번 하고 싶은. 왜. 오시는 분들도. 뿌듯하게. 응. 뭔가 좀 남고. 그래야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밤새도록 하는 거야. 아니 이제 거의 다. 그거 영업빵인데. 아니 거의 다. 거의 끝났다니까. 그게 뭔 영업빵이. 아니 사부가 와서 하면. 고맙다고 안 그러고. 뭔 사부. 못 때려받기. 코에 못 때려받기. 이런 거 내가. 오재성이가 우리 관장이라면. 너무 뚫겨난다. 재성이 형. 1대 제자가 나예요. 나. 형님은 지금 10대 제자여. 내가. 형님은 내 제자여. 그거 내가. 아니. 못 때려받는 거야. 내가. 빡세다. 내가 때려받으라고.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그걸. 최대한 큰 거만. 내가 지금도 생각난다. 소 뚜껑 내가 뜬다고. 내가 손이 닿아. 야. 그러니까 감독이. 형님. 그 저기. 부러뜨려 놓고 가셔. 성질해가지고. 아니 그냥 가. 그냥 가. 엔지가 얼마나. 그 다음번에 손이 이렇게 부었잖아. 끝까지 그냥 가. 기억이 있겠지만. 아니. 야. 욕심이. 욕심이 많아요. 형님 이렇게 보면. 이게 남한테 지도를 못한 거 아니야. 꼭 따라하려고 그래. 아휴. 오늘 여기 멀리 경기도까지 와가지고. 우리 저. 드라마에. 여기 멀지도 않아. 여기 멀 멀어. 여기 멀어. 악심에서 여기 빈당까지. 수승으로. 이렇게. 제가 드라마를 두 번을. 두 번을. 했던. 형님하고. 오늘 이거. 사는 이야기를 한번 해본 겁니다. 박나면 TV. 그다음에 송경철 TV 광고 한번 하시고. 하고 싶은 이야기 맘들 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종종 뵙자고요. 박나면 TV나. 송경철 TV에서요. 말은 짧게 할수록 좋습니다. 종종 뵈요. 사랑합니다.